두번째 다이미 나는 사람은 다 찢어주면 파지름을 넣을 줄 아예 파지름 다진 마늘 하나 넣어주고 중간장 하나 부엌에 반 매운 놈 하나 넣고 성장고추 올리고당 넣어주고 고춧가루 좀 넣어주고 참기름 한 숟가락 마지막으로 손깨 좀 넣어주고 안녕하세요 밥주요 오늘 오랜만에 비가 오는구만 날씨 뜨거우면 여기서 못먹은게 이런 날이라도 먹고 가야지 오늘 오징어 무수국하고 이거 어묵 볶은 놈하고 이무가 담아준 석박지요 석박지 무수지 이거에다가 대접밥 잘 먹고 갈게요 잘치다 보시라 이 말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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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살짝 너무 Smash 고추 고춧가루 c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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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